아 그래요 뭐 아 쓰난 몬네 4 이와서 엄청 버원 허워 허웅 때 4 음 짐 난 아로 이번 쪼 마이 이번 주의 4 다시 시원해 음 시원하면 좋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우 아 b b 왔어요 나이 예 이슬밀 라 비 왔어요 뭐 아 아 아 시원에 맨 미 네 여기도 피 왔어요 어 e 4 한번 공부할게요 트렌드와 기회 스마트 시티 첨단 인프라와 기술 통합이 이루어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개발 트렌드가 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트렌드와 기회 스마트 시티 첨단 인프라와 기술 통합이 이루어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개발 트렌드가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들어봤어요? 뉴스에서? 네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 중에는 남포통민 아파트, 고급아파트 한누이 고급아파트 네 스마트 시티 그리고 한국도 스마트 시티 계획 같은 거 보면 뉴 시티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 보통 스마트 시티 계획하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정보, 시큐리티, 안전 뭐 그런 거 스마트 시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유행하는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자율주행 알아요? 자율주행? 몰라요 운전수 없어요 운전수 뭐라고 해요? 드라이버, 시행백 뭐라고 해요? 운전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뭐라고 해요? 시행백 네 운전수라고 해요 한국말로 버스 운전수, 택시 운전수 그랩 운전수, 운전수 운전하는 사람 운전 알죠? 자동차 운전할 수 있어요? 운전수 차에 운전수 없어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자율주행 그러니까 운전수 없는데 홍고 운전수 없는데 차가 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택시이면 손님이에요 딱 줄까? 택시 탔는데 운전수 없는데 택시가 말해요 어디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피행백으로 어디 갈 거예요? 그러면 오다오? 오다오, 띠, 야오? 띠, 나오? 띠, 나오? 띠, 나오? 띠, 나오? 어디 가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에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 가요 띠, 띠, 띠 하면 발음 맞아요? 띠죠? 띠죠 띠죠 Hugo 얘기하면 운전수 없는데 시장 가요 ANE 은 띠죠 admittedly ש 띦 띠 erklären 띠 bene 띠 을 Everybody 띠 ечь Skills 공급 영네요 우리 Help sagen po 수윤과 국회의 탐포 통민 고수윤 수윤과 국회의 các 주안 탐포 통민 수윤과 특폭 통념 수윤의 트렌드? 수윤의 트렌드? 수항 트렌드 한국말로 하면 정향 뭐 이런 건데 수항 고호이는 기회. 기회. 단포통민 스마트시티 고수홍 발전. 발전하는 유안 단포통민 스마트시티. 고이 먼저 해석했네. 고수하당기엔티엔. 고수하당기엔티엔 뭐예요? 기술? 첨단이. 기술? 아이고 특허. 통합 특허 수통하고.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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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슷한 거에요? 발전한 거? 네. calorie엔 비슷해요. 오케이. 고수하당 하면 인프라. 인프라라는 거는 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싼 아파트 있어요. 아파트 시설 좋아요. 시큐리티 시설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그리고 시큐리티 공예는 기술 통합. 합치는 거. 통합이라는 말은 합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걸 하나로 시스템.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똥민 스마트 시티 계획. 프로젝트 발전의 트렌드가 있어요. 개발 트렌드. 트렌드는 성향, 계획 이런 거 뜻할 거예요. 트렌드. 트렌드. 요즘 트렌드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트렌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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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트렌드는 전기차 트렌드 있어요. 트렌드. 아니면 트렌드. 예를 들어서 AI. AI 요즘 트렌드. AI 관심 많아요.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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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ugs. 트렌드. lo. FOP.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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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musicians스터 없어요. alia lokalian lれて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점점 매일 점점 더 넌 점점 더 넌 점점 더 넌 이른 아 quan تع these 내 특별모처럼 당린네요 It loop on up the code 공예 딱 네에 탕 렌탕 냉탕, 냉탕, 부동산, 부동산 플랫폼, 냉탕이 플랫폼? 냉탕은 플랫폼,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예를 들어서 구글 플랫폼예요 그 다음에 한국, 한국, 네이버 베트남 플랫폼 뭐가 있어요? 네이버 한국, 네이버 베트남 플랫폼 어떤 거예요? 인터넷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그냥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 플랫폼 모르겠어요 많이 사용해요 많이 사용해요 근데 그거는 플랫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우지 않나 싶어요 플랫폼은 플랫폼은 구글 또는 네이버, 야후 이런 게 아마 플랫폼이고 페이스북은 그냥 정보 교류 그런 거 하는 거일 수 있어요 페이스북도 플랫폼일 수 있겠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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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이 동료이 동료에 부동산, 낭가오 낭가오가 향상시키다 맞아요? 능가오 항상 시키다 네 항상 시키다 낭 능가오 앞에 부동산 낭랑가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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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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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시키다 네 네 알겠어요 보전 과제 보전 뭐예요? 보전는 택특 태프 과제 제이파반 태프 과제 각 제이파반 읽을 게요 규제환경 부동산과 부동산 법과 규정의 빈번한 변화로 인해 공제 환경 검증을 탐색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2. 인프라 개발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시장 투기 수기적 투자가 가격 변동성을 수리할 수 있어 단기 투자자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읽어주세요. 네. 교체 환경, 부동산 법과 규정을 빈번한 변화로 인해 교체 환경을 탐색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2. 인프라 개발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시장 투기 투기적 투자가 가격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어 장기 투자자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네. 그러면 규제는 환경은 뭐죠? 규제는 뭐죠? 규제는 뭐죠? 규제는 뭐죠? 규제? 규제예요. 규제예요. 그냥. 규제. 규제예요. 규제 아니에요. 규제는 뭐죠. 규제 아니에요. 규제 뭐죠? 규제. 규제 뜻 알아요? 규제하는 건 제한하는 거. 제한. 네. 제한. 제한.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이거 못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뭐. 상가는 주거 안 돼요. 이렇게. 상가에서는 사람 자면 안 돼요. 그런 거. 규제 있을 수 있어요. 규. 규탁. 네. 규탁. 그럴 수 있어요. 규칙. 규칙. 규정. 아. 부동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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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바. 규탁. 규정. 규칙. 규칙. 네. 규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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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번하다는 뭐예요?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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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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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많이. 여러 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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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규정이 여러 번 바뀌어요. 그래서 복잡해요. 복잡. 규제 환경을. 탐색하는 건. 탐색. 탐지아? 탐지아예요? 탐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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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ב 다음과 함께합니다. 네. 복잡할 수 있습니다. 2. 이 결과는 네. 3. 3. 3. 어. 그다음 인프라는 나. 지난번에 했었는데 인프라 나지? 인프라. 인프라. 발진. 수응이. 인프라. 인프라. 아까 나왔었는데 인프라. 이따가 볼게요. 가이디엔 능. 있지만 하면 능마 능. 능마 능. 있지만 하지만 능. 지속적인 개발 아까 벤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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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벤붕. 개발. 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고 지연. 지연 뭐냐면 연기. 지연. 연기. 예예. 그러니까 이거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지연. 기차 지연돼요. 비행기 연차 비행기 안 와요. 지연. 지연. 일이 계획대로 안 돼요. 지연. 느려져요. 느려져요. 오케이. 느려져요. 네. 느려지다. 예를 들어서 일. 랍백 일 있어요. 그러면 이번 달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못 해. 다음 달까지 일해야 돼. 그러면 이거 지연이에요.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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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이에요. 지연. 오케이. 오 친구들. 네. 비행기 안 해. 지연. 지연. 밖의 안 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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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지영.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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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하는 거 뭐라고 해야 되나? 투기라는 투기는 돈, 노름 알아요? 노름? 몰라요? 이게 돈으로 돈 넣어가지고 돈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투기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 투자하여 다우투 하는데 다우투 목적이 돈 벌려고 하는 경우는 투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동산 투자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아파트 사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아파트 사려고 돈으로 아파트 막 사요 돈 더 올려서 그러면 그거 투기예요 투기 퐁 다우투 투기 이따가 튕인게 볼게요 투기적 투자가 가격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어 변동성 알아요? 변동? 변동? 변동. 가격은 짜. 짜는 변동. 짜. 변동은 변화. 뭐예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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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성. 변동. 변동. 변동이에요? 변동. 변동. 초래할 수 있어? 장기 투자자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변동.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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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한. 고한. 야 다우투 자이. 장기. 장기. 자이. 다우투 자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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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다. 만들다. 나타나게 하다.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 나타나게 하다. 일어나다. 일어나다. happen. 일어나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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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다. 발생하다. 발생. 공산 쭉마이 미래의.. 아니 이건 행동 탁특 모이충밤리 이거죠. 탁특 뭐였죠? 도전. 아, 도전. 탁특. 탁특라 도전. 도전 과제. 도전 과제. 일단 탁특 읽어보고 같이 할게요. 읽어주세요. 네. 네. Môi trường pháp lý. Việc điều hướng môi trường pháp lý có thể phúc tạp với sự thay đổi thường xuyên của luật và quy định về bất động sản. 2. Phát triển hạ tầng. Mặc dù cơ sở hạ tầng đang được cải thiện, nhưng sự phát triển liên tục có thể gây ra sự chậm chẽ và ảnh hưởng đến giá trị bất động sản. 3. Đầu cơ thị trường. Các khoản đầu tư, đầu cơ có thể dẫn đến biến động giá, khiến các nhà đầu tư dài hạ, gặp khó khăn. Các khoản đầu tư, đầu tư, đầu tư, đầu tư. Các khoản đầu tư sau tư, nào khó hạ tình trương? Các khoản đầu tư ¿idé impor tư learned? Right. Các khoản đầu tư. Các khoản đầu tư, đầu tư. Dowego tư. Các khoản đầu tư. Các khoản đầu tư. Các khoản đầu tư. comparison tư hàng pháp qu click? Các khoản đầu tư? Các khoản đầu tư. E dehyd๊ω tư. arkadaş thumb. Các khoản đầu tư. ¿분 permanent? 다오꼬는 좀 퐁퍽? 좋지 않은 거. 네, 읽어볼게요. 네. 네. 아, 잠깐만요. 1번 먼저 볼게요. 아, 여기 끝나고. 네, 규제환경. 아, 법리가 규제예요? 법리. 아, 법리. 네, 규제. 법리 비슷해요? 오케이. 네, 규제. 네, 규제 환경. 법리 환경은 유흥. 네, 규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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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루어트 법이에요, 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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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법과 규정.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법과 규정의 아, 쭈욱순. 쭈욱순. 자주의 변화로 복잡해질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빠찐하탕. 잠깐만요. 이거 인프라 개발. 핫당 인프라. 아, 인프라라 핫당아. 아, 핫당 인프라. 핫당. 인프라 개발하다는 맥이 그렇지만 맥이 능력하지 않네요 인프라 개선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발전 인프라 개선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 느리다, 느리다예요 참참 느리다 지연되다 부동산 가치의 영향과 지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일어나다 일어나다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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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한이 장기투자자 장기투자자가 깝고 간 어려움을 만듭니다 네 네 네 네 네 단기 투자자자에게 어렵고 있을 수 있어요 변동금액, 변동성을 초래하면서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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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된 그야 그야 아 그야 아니요 네. 이해했어요. 1분 남았어요. 투기 단어는 정말 입학 처음 들어요. 투기는 중요해요. 사건 많아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 많아요. 한국도 많고. 그러니까 투자인데 나쁜 쪽으로 투기. 좋으면 투자.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어요. 근데 그게 사회 문제를 일으켜요. 집값 올라가.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요.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면 나빠요. 사회에. 투기. 싸우고. 달라요. 투기. 통차. 달라요. 네. 오케이. 오케이. 1분 남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바이바이. 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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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자.